음악 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시험 대비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에도 시험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과목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또 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해 왔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3년도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존 체제로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2023년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바짝 긴장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이제 바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담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에 대거 합격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합격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또 달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시험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교환이 1월 중하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론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저하고 함께 뼈대 노트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구조와 틀을 잡으신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시생 여러분들은 지난번 지난해의 이론 강의를 또 수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2023년도에 교환이 발표되면서 뭐 미세하게는 조금씩 변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부 소폭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외우려고 했던 것들도 지워버리는 내 머릿속에 지우기의 성능은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를 들었었다. 작년에도 수강했었다 하시더라도 이제 2023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론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그리고 이제 초지생으로서 이 이론 강의를 제대로 아직은 한 번도 띄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론 강의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이론을 이해해놓지 않으면 나머지 과정이 다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꼼꼼하게 빠삭하게 정리하는 이 이론 강의를 반드시 초지생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네 뭐네 이런 거에 쫓기더라도 이 강의를 차근차근 드러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러한 이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달 드리려고 하는 바이니 이 오리엔테이션도 또 이제 시간 아까워 하지 마시고 좀 또 이것도 천천히 한번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론 강의의 공부법이나 이론 강의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강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저는 누구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이제 쉽고 간결하고 핵심을 찍는 강의를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강의 경력이 뭐 상당히 오래된 아주 소식적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이 분야에 아주 이 노하우가 깊다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살다 보니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강의들을 해왔고 나름 또 팬덤도 구축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이 상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제와 상식 같은 게 이제 결합된 과목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강의 경력만 뽑아봐도 요만큼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소개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자꾸 얘기하고 제 입으로 뭐 제 노하우가 좀 있잖아요. 저도 나름 팬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상호 신뢰를 좀 쌓자 그런 밑밥을 좀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만 불신하면 지옥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수험시장에서도 이 강사와 수험생 여러분들이 만날 때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이거를요. 강의를 틀어놓고 팔짱을 딱 끼고 뒤로 탁착한 이제 몸을 좀 젖히고 그러고서 저 인간이 뭐라고 하나 한번 좀 내가 관찰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책상에 앉아있으면요. 될 일이 없어요. 이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맨 처음에 초이스할 때는 그런 식의 평가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강의를 듣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이 카메라 건너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거예요. 가질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임해야 저도 열정이 막 뿜뿜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휴 이거 뭐 열심히 해줘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저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믿음을 한껏 가지고 있어야 이 강조 안에서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강의의 장점을 잘 흡수하고 혹여 단점이 있을 일은 없겠지만 단점이 조금 있더라도 아 이걸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거를 메꿔가면서 또 그걸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신 지옥이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를 또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결국에는 강의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가 또 이렇게 싹 텄기 때문에 미천한 저한테 또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홍보, 나름의 약간의 자기피알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전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기본 심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될 거냐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론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강좌 수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금융상식 54강, 우편상식 30강 정도가 예상 강의 수가 됩니다. 강의 시간은 조금 어떤 거는 좀 짧고 어떤 거는 좀 길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길더라도 한 시간을 넘어가지는 않게끔 하려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한 시간 20분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강의 한 번 듣는데 거의 두 강의를 한 강의로 몰아서 하는 느낌 네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거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한 시간 안팎으로 딱 끊어내려고 하고요. 짧은 거는 30분 안팎 정도 이렇게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퉁치면 평균적으로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한 강의를 계산해 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심화 이론 이제 84강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관계법령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요. 발표 교환 탁 던져주고 이 안에서 다 낼 거예요 해놓고선 관계법령의 구석탱에 있는 거를 시험문제에 또 끄집어내갖고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또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관계법령 특강 10강도 또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말씀드려놓고 이제 약속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재는 5금 기본서인데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온에서도 요거를 이제 출판 형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저랑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나름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좀 드려야겠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특히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개조식이 아니라 요게 이제 서술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의 글밥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를 읽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에도 애를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차피 강의할 때 이 전자칠판에다가 이 내용들을 띄워놓고 거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필요한 판서도 해드리고 그럴 텐데 이때 이제 제가 쓰려고 만든 교환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 지금 우리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개조식 형태로 좀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간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좀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아 그럼 내친 김에 이거 다 그냥 제공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업은 한 판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리함이 있다면 또 그 정도야 제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PDF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추가적인 아이템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촬영 일정은요. 이 발표 교환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바뀐 부분 뭐가 있나 팍팍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월 말부터 강의가 좀 시작이 되어서 요게 이제 3월 말까지 정도면은 충분히 촬영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강의 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빠르게 빠르게 갈 거예요. 그래서 넉넉 잡고 3월 말이라고 한 거고요. 빠르면 3월 초중반이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여러분들도 이론만 붙잡고 또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빠른 속도로 이 강의를 찍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다른 강의들이 있는 것을 막 주말로도 몰고 막 난리에요 난리. 야간으로도 몰고. 이 최중심에다가 지금 이게 제일 급하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약속하는 이 부분이 가장 저도 마음속에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몰아서 몰빵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쉼 없이 빨리빨리 이론 심화 강의를 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약속 하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게리직 공무원 강의 경력 20년 전문 강사의 노하우 아유씨 나이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넣었어. 아무튼 이 최단기 합격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최단기 합격 가능합니다. 게리직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과목 수가 그래도 적고 과목당 분량도 적은 편이에요. 다른 구국공무원 시험보다. 그런데다가 영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구국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합격은 조금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사실은 그 분량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게리직 공무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40문제가 저랑 공부하실 금융상식, 우편상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하고 같이 이 페이스를 잘 끌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이거 충분히 단기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단기 합격의 목표.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목을 하나 더 추가해 넣은 건데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교환을 바탕으로 꼼꼼히 빠삭하게 들여다보는 이 기본 심화 이론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 강자의 목표.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예요. 부석부석 빼놓지 않고 하겠다. 그런데 강사가 해야 될 일은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저는 강사가요. 만연체로 강의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데 왜 강의를 찾아서 듣습니까. 그 중에서 좀 뽑아내달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같은 거를 설명하더라도 간결하게 설명해달라.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보다 그 시간을 단축해드려야 그게 강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이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석구석 빠삭하게 전달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교환해서 그 무엇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 보긴 볼 건데 그 중에서 강조 포인트도 딱 잡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용어를 하나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본질을 찝어가면서 핵심적인 걸로써 단박에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강의를 전달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요 강사가요 뭐 하나를 설명하는데 막 강의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요 자기도 그 본질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항상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노력을 할 거다. 이런 거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트를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왜 기초 강의로서 이 뼈대노트를 강의를 했느냐. 전반적인 흐름을 머릿속에다가 꼭 입력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길에 놓여져 있구나. 전체 구조와 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제주에 가면은 미로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나무를 막 이렇게 높게 심은 나무들을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왜 가운데 길이 이렇게 있게끔 했는데 미로찾기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도 한참 헤매다가 그거 찾아서 출구에서 종 치는 거 있거든요. 막 종을 신나게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미로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뒤지고 다녀야 돼요. 여기가 맞나 가봤다. 여기가 막혀있네. 그럼 이 길이 아닌가 벽. 그러고 다른 길을 가보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와 틀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야 돼요. 이 구조와 틀은 가장 기초가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 여러분들이 이 목차 개념을 머릿속에 좀 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강의에 녹여냅니다. 여기에서도 강의 시작할 때마다 요거 요 맵이에요. 요 맵에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항상 펼쳐놓고 전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와 틀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거 요것도 우리 강좌의 목표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알기 어려운 개념과 용어가 많아요. 특히 이 금융 파트는 또 이제 보험 파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금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중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경제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경제 강의 경력이 진짜 2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후구보다 쉽게 전달드릴 자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학 선생님들보다 제가 잘 전달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정도로 제가 오랜 세월을 경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기반을 두고 개념과 용어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걸러내는 작업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사가. 그거 할 겁니다. 빈출 주제 그리고 출제 빈도가 낮은 주제 이런 거를 좀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출제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하면서 갈 거니까 그 언급을 들으실 때 그거는 메모 메모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모든 거를 다 중요해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장애는 이제 확률이 높은 주제부터 공부를 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좀 곁가지로 빼놨던 주제들까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강의를 수강하셔야 될 분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강생입니다. 초시생 당연히 드려야 되고 재시생 뭐 이거 재시생 분들은 웬만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험 범위를 반복 숙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만큼 재시생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된다. 다만 차이는 있어요. 초시생 여러분들은요. 정속도로 들으셔야 되고 재시생 여러분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친김에 우리 학습 방법도 한번 좀 건드려 놓고 갈까요? 자 이 이론 강의를 수강할 때 일단은 예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습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이제 우정사업법 발표 교환을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읽을 때도 목차, 제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교제에 해당 단안을 가볍게 읽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환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예습을 가볍게 하시고 강의를 수강합니다.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노력하셔야 되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부러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밤을 하루 새잖아요. 이 타격이 며칠 갑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잠을 자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이 바이오리듬상 11시부터 밤 11시부터는 좀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라리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좀 공부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11시, 12시 사이에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거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아니 기존에 자는 시간보다 너무 제가 적게 말했나요? 혹시? 그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한 6, 7시간 정도? 이렇게 좀 끊어줘야 됩니다. 더 자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보다 적게 자는 거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깨어있을 때 정신이 맑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면 공부를 더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참으면요. 어차피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어서 뭘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깨어났을 때도 또 비몽사몽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잘 때 제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고도 잠이 난 좀 부족해요 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깐씩 쪽잠 자는 거?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체력관리를 하셔야 돼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정속도로 들어라. 이건데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제시생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귀에 들리는 정도 속도로 좀 빨리 하셔도 되는데 초시생 분들이 마음이 급하다고 이걸 정속이 아니라 더 빠르게 배속을 늘려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이 되게 느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 자신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시간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내용 반드시 오감을 다 살리셔야 돼요. 밑줄, 별표,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거나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모르는 내용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 강의에 단거나 반드시 시도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급할 때 딱딱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밑줄, 별표, 메모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강의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는 우리 목표 달성하는 게 조금 좀 버겁지 않을까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고 그다음에 입으로도 중얼거리면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또 이제 손은 진짜 놀면 안 돼요. 손은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거를 한 번 제대로 들으면서 단거나 해놓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필기와 함께 아울러 복습하는데 강의를 오전, 오후 시간에 들었다면 저녁 시간 정도는 다시 복습 모드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봐두면 머릿속에 잘 남는데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막 지나가 놓으면 나중에 뒤에 강의 들을 때 앞에 강의 들었던 거 들여다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공부 시간 배로 늘어납니다. 복습 반드시 그날 당일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복습은 주말 시간 같은 데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쓱 보세요. 그러면 내 뇌리에 많이 남을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고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관리형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 방법을 한 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독을 늘리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되게 길다면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고 막 이런데 그럴 시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독을 늘릴 때 아까 단관한 걸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 내가 여기 이해 한 번 들을 때 안 됐어 그래서 그때 스킵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만 다시 한 번 강의로 들어도 좋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재수강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거꾸로 말하면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전혀 안 가. 그런데 그거를 꼭 내가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분적으로 일회독할 때 스킵해야 되겠다 싶어 보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감이 좀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내 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독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전체를 막 회독을 몇 번씩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회독의 방법은 단관한 여러분들의 노트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강의로 회독을 늘리는 것은 부족한 부분 내가 여기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그럼 배경 지식이 자기가 부족하면 강의를 아무리 쉽게 주려고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배경 지식이 많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배경 지식도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제대로 안 됐더라도 그게 나름의 내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도 뭔가 주워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그리고 되돌아와서 다시 들을 때는 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독을 늘릴 때마다 배속을 또 조금씩 늘리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됐거나 시험장에서는 제가 가서 문제를 대신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관한 교재를 계속 회독을 늘리면서 전체 내용을 반복하고 중요한 말은 여기서 이제 반복하면서 숙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문제 풀려요.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거 귀찮아서 잘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잖아요. 북적북적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 이거 꼭 또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각오로 진짜 구역질 나올 때까지 암기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에 근접한 합격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공부 방법을 바탕으로 제가 전체 커리큘럼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오시라니까요. 괜찮아요. 믿고 오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사기꾼같이 이 몽타주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갑시다. 합격 공부 방법을 담아낸 강좌입니다. 정말. 이게 전체 커리큘럼 자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일부분으로서 이론 강의가 있는데 얘가 또 척추 척추 뼈대가 된다. 가장 이제 뭐 중심축이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까요?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법으로 따라오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질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주옥같은 강 강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옥같은 강좌 감자 강좌 주옥같은 강좌 아이씨 이러네요. 너무 빠르게 읽으면 이상해집니다. 자 주옥같은 감자 아 감자 아 자꾸 나 감자라고 그러지 아이씨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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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합격 보장입니다. 2023년 기본 심화이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디테일 가지고 승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 대리직 합격의 열쇠가 이제 우편상식 금융상식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이제 분위기 뿜뿜 끌어올렸다면 바로 바로 망설이지 말고 기본 심화이론 1강의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강의 그 강의실에 제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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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